다음은 로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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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핑크 중에 레모 네가 순위에 1등이라고 생각하지? 당연하지 당연하지 와 진짜야 야 로제아 로제 세찬이 어때? 어 오빠 로제 세찬이 어때? 어 오빠 되게 이빨 부자신 것 같아요 로제야 너도 손 한 번 잡아줘라 네? 손 한 번 잡아줘 어 안 움직일 것 같은데요? 아니야 움직여 안 움직여? 1편 단심이에요 야 서민이가 다시 만져봐 와아 움직여봐 서민이가 기가해봐봐 야 로제야 너 왜 그래? 당황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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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빨 부자 좋아하는 거야 얘 이빨 부자 좋아해요 부자 좋아해? 부자야? 어 그게 나쁘지 않죠? 아 이게 부자요 어 traded